제 1차 세계대전 이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역사 수업 들려줄 테니 재밌게 들어줘 우철쌤의 역사 콘서트 19세기 후반 유럽입니다. 제국주의 국가들끼리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국주의 국가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각자 동맹을 체결해 나갔습니다. 동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3국 동맹과 3국 협상입니다. 3국 동맹 쪽에는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통합구, 이탈리아 이들의 목적은 프랑스를 고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동맹으로는 3국 협상입니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동맹을 맺었고 그 목적은 독일의 팽창을 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화약고로 불리던 발칸반도가 터지게 됩니다. 발칸반도는 예전부터 다양한 민족, 종교, 지배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대립할 이유가 정말로 많은 지역이죠. 이 시대에 이전까지 오스만 제국, 즉 이슬람 세계의 지배를 받던 발칸반도가 오스람 제국이 약해지는 틈을 타 독립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세르비아가 중심이 되어 슬라브족 통일운동이 전개되었고 이것을 범슬라브주의라고 합니다. 이러한 범슬라브주의가 있었다면 당시에 범게르만주의도 있었습니다. 게르만족 국가였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통합국이 범게르만주의를 강조하며 슬라브족 국가인 보스니아를 공격해 합병을 하죠. 이 과정 속에서 범슬라브주의 국가와 범게르만주의 국가가 충돌하게 됩니다. 그 충돌하던 상황 속에서 꽝 하고 큰 폭발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1914년 6월 사라예보 사건입니다. 이 사라예보 사건으로 제1차 세계대전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오스트리아 헝가리 통합국이 보스니아를 합병한 이후 보스니아의 수도인 사라예보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황태자 부부가 방문합니다. 이 두 사람을 세르비아 청년, 세르비아는 슬라브족 국가입니다. 프린치프가 오스트리아 헝가리 황태자 부부를 권총으로 암살합니다. 이 사건을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건을 맞이한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1914년 7월 28일부로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이로써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죠. 제1차 세계대전의 대결 구도는 이렇습니다. 연합국, 동맹국 이 두 세력이 전쟁을 치르는 것인데 연합국 쪽에는 세르비아, 세르비아는 슬라브족 국가이기 때문에 같은 슬라브족 국가인 러시아가 세르비아 편에 듭니다. 러시아는 슬라브족 국가이기도 하면서 3국 협상의 동맹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3국 협상의 국가인 프랑스와 영국이 러시아 쪽에 서게 되죠. 이 과정에서 영국과 동맹을 맺고 있던 일본 그리고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인도 또한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서 영국은 인도에게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도와주면 이후 인도의 독립을 약속하겠다라고 했지만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여전히 식민 지배를 하게 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에 맞서서 동맹국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통합국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게르만족 국가이기 때문에 같은 게르만족 국가인 독일이 편에 섰고요. 이 독일에 합류한 오스만 제국도 있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앞서서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 독일 편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이렇게 유럽 지역은 큰 전쟁에 휩싸이게 되지만 이 와중에도 중립을 선언한 여러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대표 중립국으로는 이탈리아와 미국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3국 동맹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사전협의 없이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돕지 않겠다며 중립선언을 하게 되죠. 미국은 1823년 대통령 멀로가 선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멀로 독트린, 멀로 선언이라는 건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은 유럽의 일에 간섭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에 따라 미국은 중립을 지키겠다라고 말하죠. 지도로 보면 이러한 세력 구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왼쪽 사진은 인도의 병사들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여하기 위해서 온 모습이죠. 역사는 역사는 우철 티철 제1차 세계대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세르비아를 공격했고요. 독일은 슐리펜 계획을 구성하여 전쟁에 임했습니다. 슐리펜 계획이란 동부, 서부 양쪽에서 동시에 전쟁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서부 전선 진행은 중립국인 벨기에를 공격해서 뒤로 돌아 프랑스 파리를 빠르게 점령하는 방법을 계획했고 동부 전선으로는 러시아를 공격하여 빠르게 종료하고자 했습니다. 즉 독일은 슐리펜 계획을 통해서 전쟁을 빠른 시간 안에 끝내겠다라는 게 목표였던 것이죠. 이러한 슐리펜 계획에 따라 독일은 전쟁을 시작합니다. 독일의 서부 전선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계획대로 중립국 벨기에를 공격하여 점령한 다음 프랑스 파리로 곧장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1914년 9월 초에 프랑스군이 마른 지역에서 독일군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에 성공합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한 프랑스군은 이 지역을 기준으로 참호를 구축하기 시작했고 이로써 새로운 전투 방식인 참호전이 개시됩니다. 참호란 오른쪽 사진과 같이 땅을 파서 임시기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호전을 구사한 프랑스군의 작전 때문에 서부 전선은 독일의 의도대로 빨리 끝나지 않고 장기화됩니다. 길어지게 되죠. 이번에는 독일 동부 전선을 살펴보겠습니다. 1914년 8월 말 독일과 러시아는 타넨베르크에서 전투를 치릅니다. 지금의 폴란드 지역입니다. 이 전투에서 독일이 크게 승리하였고 러시아는 큰 피해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동쪽에서 대치하던 중 러시아에서 1917년 3월에 혁명이 발생합니다. 러시아는 내부로부터 혼란한 상황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철수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1917년 11월에 브레스트리 토프스크 조약을 체결하여 독일과 단독으로 전쟁 중지 약속 강화 조약을 체결하고 제1차 세계대전에서 빠져나가죠. 문제는 이겁니다. 독일 입장에서는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고 계속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각각의 세력들은 중립국을 합류시켜서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정책을 사용합니다. 이때 여러 국가들이 연합국 쪽에 합류하게 되는데 1915년 이탈리아가, 1916년에는 루마니아가, 1917년에는 그리스가 합류하면서 연합국의 세력이 점점 커져갑니다. 우리는 역사 티철 당시 영국은 강력한 해군을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군을 동원해서 1915년 3월 갈리폴리 작전을 전개합니다. 이 작전은 다르다 넬스, 발칸반도와 아나톨리아 지방 사이에 있는 그 바다를 공격하여 독일의 후방을 노리는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전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영국은 독일의 해안을 봉쇄해서 독일로 들어가는 물자를 차단하는 작전을 펼칩니다. 이 작전으로 독일이 해외로부터 물자를 받기 어려워지자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독일은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전개합니다. 유보트, 언더워터 보트, 즉 잠수함을 이용해 연합국 선박 뿐만 아니라 중립국 선박까지 공격해서 바다를 뚫어내겠다, 돌파하겠다라는 뜻이었죠. 이러한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 전개되던 중에 1915년 5월 영국 배인 루시타니아호가 공격을 받아 침몰하게 됩니다. 이때 이 배에 타고 있던 많은 미국인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미국 내에서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점점 커지게 되죠. 그러던 중 1917년 1월 침어만 전보 사건이 발생합니다. 독일의 외무장관이었던 침어만이 멕시코에 암호통신을 보냅니다. 멕시코가 미국을 공격한다면 멕시코가 미국에게 빼앗긴 모든 영토를 되찾도록 독일이 돕겠다. 암호로 된 이 내용을 미국이 가로채 해석하면서 독일의 의도를 알게 되죠. 그러자 미국 내부에서 이래도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거냐 이거는 미국을 우습게 본 것이다 등등의 여러 참전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런 와중에 1917년 2월 독일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계속하겠다라는 선언을 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미국은 1917년 5월 연합국에 참전하겠다 선언합니다. 미국이 연합국에 참전하면서 연합국의 세력은 매우 강력해졌고 연합국의 군대들은 일제히 독일과 그 동맹국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합국의 공격으로 1918년 동맹국은 차례로 항복을 선언하면서 불가리아 오스만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전쟁에서 빠져나갑니다. 이제 남은 건 독일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918년 11월 8일 독일 내부에서 혁명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죠. 새로운 정부가 수립된 3일 뒤인 11월 11일 새로운 독일 정부는 연합국 측에 항복을 선언합니다. 이로써 세계대전이 종료되죠.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와 특징입니다. 결과로는 역시 전쟁이다 보니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특징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각 국가들이 총력전을 펼칩니다. 전쟁에 필요한 물자,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람, 물건, 재료 모든 것을 쏟아붓는 작전을 총력전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작전 때문에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여러 나라들이 경제대공황을 겪게 됩니다. 전쟁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어느 순간 전쟁이 끝나버렸어. 그러면 전쟁 물자가 남겠죠. 사용하지 못하고 창고에 넣어두면 손해가 발생하겠죠. 그러다 보니 많은 기업들이 파산하게 되고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제의 어려움이 시작되었다. 그게 경제대공황입니다. 다음 특징으로 새로운 전술인 참호전이 등장합니다. 땅을 파서 임시기지를 만들고 이 기지에서 오랜 시간 동안 버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투를 참호전이라고 합니다. 어느 한쪽이 이기기보다 버티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소모전, 사람 목숨, 탄약, 포탄 이것을 계속 소모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양측 군대의 피해가 심각해집니다. 다음으로 신무기가, 새로운 무기가 등장합니다. 비행기, 탱크, 독가스, 채펄린 비행기, 잠수함, 유보트 이러한 무기들이 등장한다. 그 다음 특징으로 비밀 외교전이 시행되었다라는 겁니다. 전쟁 참여한 국가들이 서로의 연합을 강화하거나 중립국을 전쟁에 참여시키기 위해 전쟁 후 영토를 재분배하겠다라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여러 예시들이 있습니다. 살펴보시고요. 여기서 좀 중요하게 보셔야 할 건 1916년 초에 영국이 아랍인에게 맥마은 선언을 통해 아랍국가 건설을 약속한 것과 1917년 11월에 영국이 유대인에게 벨포어 선언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지역, 예루살렘 근처 지역에 유대인 국가를 건설하겠다 약속한 것. 이 두 가지의 비밀 외교에 의한 약속 때문에 이후에 유대인의 나라 이스라엘과 아랍인의 나라 팔레스타인 및 주변 아랍국가들이 충돌하게 됩니다. 이러한 충돌의 역사는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 오게 되었죠. 1918년 전쟁이 끝나고 1919년 연합국이 전후, 전쟁 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에서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 회의를 파리 강화 회의라고 합니다. 파리 강화 회의에서 미국 대통령 윌슨이 14개 조안을 제출합니다. 14개 조안의 내용은 국제기구를 창설하며 비밀 외교를 금지한다. 그리고 민족 자결주의를 원칙으로 삼는다. 모든 민족은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게 해야 한다. 라는 게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파리 강화 회의의 특징은 승정국들의 이익을 많이 반영했다는 것. 그리고 대부분의 원칙과 규칙들은 패전국에게만 적용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족 자결주의가 당시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고 있었던 한국인에게 적용되지 못했죠. 이 파리 강화 회의의 결과 독일은 모든 해외 식민지와 알자스 로렌 지방을 잃게 됩니다. 또한 많은 배상금을 승정국에게 지급하게 되죠. 파리 강화 회의의 결정안이 발표됩니다. 그 결정안의 이름은 베르사유 조약입니다. 이러한 베르사유 조약이 적용된 3개의 체제를 베르사유 체제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